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어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긴 가운데 오늘도 지금까지 648명이 신규로 확진됐습니다.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등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에서 175명이 확진됐고 춘천 94명, 강릉 84명, 평창 11명, 영월 10명, 횡성 7명 등 모두 648명이 확진됐습니다. 강원도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1일에 300명대, 2일에 400명대, 어제 600명대를 돌파했고 오늘도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도내 병상 가동률은 52%이고 치료 중인 확진자의 수는 2975명, 재택치료자는 1172명으로 늘었습니다.